음악 이 영상을 접하게 된 고려대학교 학생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의학과에 재학 중인 1호학번 박재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나만의 학습동기부여법에 대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게 된 것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동기부여가 안 돼서 공부하기가 싫었던 적도 굉장히 많은데 그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이 저에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학생분들, 특히 유학생분들이 듣고 자신에게 맞는 내용을 찬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남들과의 차이 인지하기, 소소한 즐거움 찾기, 균형 잡기, 그리고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한 성취감 느끼기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제일 뻔하면서도 어려운 게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를 보면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고, 또 나와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공부량과 공부 방식, 그리고 공부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주변과 비교를 많이 하게 되고, 혼자 괜히 너무 덜 공부하는 것은 아닌지, 또 옳은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괜히 자기 자신에게 실망만 하게 되고, 또 동기부여도 안 되고, 의욕만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남들과의 차이를 인지하고, 또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람마다 강점과 약점이 다 있고, 또 각자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학생분들이나 교환학생분들은 언어적인 장벽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혹은 주위의 같은 유학생분들과 또 비교하면서 같은 입장에서 좀 덜 성취했다고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어떤 약점이 있는 대신 각자 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은 좀 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부하면서 소소한 재미 찾기입니다. 사람마다 당연히 그 재미는 다르겠지만, 찾으면 공부에서도 당연히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당연히 지식이 쌓이고, 또 배운 것들이 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록에다가 필기 말고도 제가 공부하면서 생각한 내용이나 또 연상되는 내용들을 그냥 일상체로 적어놔서 나중에 다시 볼 때 제가 적어놓은 메모를 보는 재미도 있고, 또 공부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저는 시각적으로 예쁜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예쁜 색 형광펜이나 볼펜, 그리고 형형색색의 메모지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사실 심플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색이 예쁜 형광펜이나 그런 걸 쓰며 밑줄을 칠 때도, 그리고 다시 그 내용을 볼 때도 좀 더 공부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머릿속에 더 쏙쏙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정말 사람마다 느끼는 장점이, 재미나 이런 게 다 다를 텐데요. 제 친구들 중에서는 정리본을 만들면서 그 재미를 찾는 친구들도 있고, 또 여러 명과 스터디를 하고, 또 공부한 것을 얘기하고 공유하면서 재미를 찾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소소한 재미를 찾는다면 훨씬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여가생활 등 즐거움 느끼기입니다. 그러나 아까 소개해서 잠깐 소개해드렸듯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균형입니다. 만약 아예 놀기만 한다면, 갈수록 할 것들이 쌓이고, 또 많아져서 오히려 학습에 대한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놀면서 오히려 불안한 마음도 들 수 있어서, 노는 시간도 편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만약 오직 공부에만 치중한다면, 결국에는 능률도 떨어지고, 기분도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하기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적절히 휴식을 취하고,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찾는 것이 학습 동기부여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잠이 굉장히 중요했어서, 항상 학기 중에 매일같이 낮잠을 조금씩 잤는데, 그러면 훨씬 학습 동기도 더 부여되고, 능률도 올랐습니다. 또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해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그 여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가장 좋은 휴식 방법을 찾으면, 이후 공부할 때도 동기부여가 훨씬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동기부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도 뭔가를 이루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TV나 여러 매체들을 보면, 나와 비슷한 또래이거나, 혹은 나보다 더 어린데도,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학생으로서 대학 공부만 할 때는, 어떻게 보면 학점 이외에 굉장한 성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서, 난 뭘 하고 있는 걸까 하는 허탈함에 쌓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도, 과거, 그리고 현재에도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굉장히 열심히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비슷한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고, 이루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이루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부할 때에도 훨씬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동기가 부여될 것입니다. 특히 유학생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미 유학을 온 건데, 유학 생활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무언가를 이루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굉장한 성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점들을 다 알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이 동기부여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느껴온 학습 동기부여법에 관한 괄표였습니다. 사실 이미 저보다 다들 잘 해내고 계실 테지만, 혹시라도 동기부여가 안 될 때 참고해서 의혹을 찾으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